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청댐, 대쩡댐 가는 길이에요 속도를 조금 줄여주세요 옆에는 노란 꽃들이 있고요 흔적한 길이네요 금계국 꽃이 만발했군 만발했어요 만발 차들이 이렇게 오네요 밤꽃 향기가 밤꽃 향기 밤꽃 향기 밤꽃 향기 코를 찌르네요 밤꽃 향 너무 좋아요 밤꽃 향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 밤꽃 향기 땜이 지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 대청댐 배청댐 자라니만 종료를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